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오늘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들판에 일찍 나왔는데요 그 달맞이꽃이 아침에 일찍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저버린다네요 그래서 일찍 나왔어요 오늘 달맞이꽃 따서 전 한번 해먹어보고 싶어서요 한번 따 볼게요 안녕 이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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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안녕. 안녕. 너무 예뻐요 여기 간장도 맵거든요 간장 간장 찍으니까 한 20배는 맛있네요 이 달맛이꽃도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대요 올해 처음 먹어봤어요 사실 금방 다 먹겠는데요 고기 숙성 소금 마늘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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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고기를 금방 다 먹었네요 꽃에 들어 갔다 온 시간은 길인데 먹는거는 순식간에 다 먹어버리네요 여러분들 달맞이꽃 전 맛 궁금하시죠?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한번 들어서 그냥 맛만 보는거죠 많이 아니어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